Life is C. Between B and B. Birth. Death. And. Choice. 올라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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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여러분들 후인이나 주식 해보셨나요? 어? 전 재율이 보다. 저는... 깜짝이야. 뭐라고요? 깜짝이야. 공투야, 깜짝이야. 저는 한 번데만 해보셨어요. 저도 한 번데만 해보셨어요. 야, 나 지랄했다며, 강대기가. 이동이는 차라도 샀지, 넌 남긴 뭐냐 그랬다며. 야, 저 니한테 투자라도 와. 니 돈을 못 팔아요. 니 돈을 못 팔아요. 니 돈을 못 팔아래. 니 돈을 못 팔아래. 니 돈을 못 팔아래.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코인 대전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의 현금 5만 원으로 최대 5만 원 이상을 볼 수 있는 콘텐츠인데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금 5만 원은 500만 HPG 코인으로 환전되었습니다. 이 500만 원 환독으로 총 5번의 거래가 진행되는데요. 마지막까지 가장 많은 금액을 가지신 분이 승리하게 되고 투자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. 50만 원 환독으로 한 종목의 다음 시세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. 아, 5천 원이네요? 근데 그 50만 원 환독으로 얼마를 볼 수 있을지 모르죠. 아... 나의 핫도그 코인이니까 아... 그니까 한율이 가는 거야. 왜요? 5만 원인데 왜 50일이야? 현금 1원이 100 핫도그야. 현금 1원이 100 핫도그. 왜? 가상화폐. 매도가 사는 건 맞아? 사는 거야. 매도가 빠는 거야? 매수가 사는 거? 오늘 빠질래? 매수가 사는 거라고? 3분은 어디 있는 건가요? 지금 카톡을 확인하시면 장보를 보내줄 거예요. 저게 뭔 소리예요? 너가 밖에서 사과를 사. 한 개에 칠착한 거야. 지금 근데 하나야 5만 5천 원짜리잖아. 너가 열 개 사면 얼마게? 얼마 할까? 55만 원이지. 55만 원이지. 근데 저게 다음 달 되면 5만 5천 원짜리가 5만 3천 원이 돼. 떨어진 거야? 넌 얼마로 이렇게 되는 거야? 2천 원. 이해 됐어. 지금까지 이해 됐어. 오케이. 너 뭐 살 거야? 나 안 살 건데? 너 뭐 살 거야? 고민 중이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보 사러 왔습니다. 금융, 금융에 대한 다음 금융을 해드리겠습니다. 물가안감 정책 발표에 따른 시세 회복? 글릉주가 물가 안정되면 존나. A에서. A에서. 아, C.I.T. 아, 이거 안 내라고 째놨다. 왜? 나름 돈으로 G바이오 골반이 있어요. G바이오. G바이오. G바이오 풀메스. 풀메스 하신다고요? 그렇다면 저는 G바이오 주식을 200주로 선호합니다. 그리고 네. B.I.T. 이 정도만 할게. 그럼 저는 그럼 FIT 종교를 들어볼게요. 50만원 대비를 지급하셨고 계산료를 보내드릴게요. 여기서 읽어요? 어? 뭐야. FIT 를 FIT 를 기반으로 하는 소인들 폭발적인 상품. 어? 빠른 속도가 낮은 수수료가 그 뭔 소리예요? 빠른 속도가 낮은 수수료가 그 이유를 알게? 100개 살게요. 그럼 저 바이오 살까요? FIT 를 살까요? 어떤 거를 살까요? F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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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도와주세요. FIT 몇 개 사면? 그럼 100개 살게요. 100개 사면 27만 3천 원 F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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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벌었어? 나는 지금 일단 내가 3개를 샀거든? 어, 3개? 분산 투자했어? 분산 투자했어? 근데 3개가 다 좋은 나아야. 그러면 이게 어차피 8개 중에 5개가 올랐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는 게 제일 유리했네. 분산에서 살 수 있어. 분산 투자 고맙습니다. 5만 원 낼게요. 5만 원 케체시 하면 되죠? 네. 오케이. 그 정보 다 주세요. 일하는 정보를 다? 네. 그러면 일상상에 8개에서 400만 이거든요. 세계적인 에이크 유튜브 영상에서 ANS 칸 활력을 방송해주세요 일단 이거 20개에 줄일게요 아 200개만 주세요 200개 써줄게요 50개에 줄일게요 일처리가 좀 답답하네 그게 늦게 나와요 뭘 그렇게 꾸미고 있나 아니 싫어 나 갔다 올게 하이픈이라고? 야 정보가 안 나왔대 야 정보 다 넣었지 아니 거짓말 야 니가 정책하면 어떡하냐 왜 그냥 그냥 내 마음 내 팔까봐 얼마야? 한 번에 팔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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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서 지금 자산가치 좀 빨리 보내달라고 얘기해 줄래요 아 네 하하하하 이제 장으로 가는거 가위바위보 해갖고 순서대로 갑시다 하하하하 안 내면 진가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가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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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하하 하하하하 저 이 골뱁이랑 네 두팁 가위바위보 저희 가위바위보 파위바위보 두팁 테딩 녹음 도아주 아 아 알았어. 난 갈게요. 여기서. 안파이고 다 생각하잖아? 네. 알겠습니다. 긍정의 말투자 이거. 아 그래요? 긍정의 말투자 진짜. 아 A엔터 할 것 같고 그랬네요. 일단 정보를 그 G와이오랑 그 다음에 H엔터 정보를 오! H도 3개 정보를 했죠. MFT 출시. MFT가 뭐예요? 그런 이름이 뭐예요? 지금 남의 정보 A, B, C, F에 있습니다. A랑 C 주세요. 다 팔아줘요 지금. 지금 있는 거 싹 다요? 너 근데 진짜 A정보 안 샀네? 어 안 샀어. 너 바보 아니야? 왜? 야 애기가 돈이 지금 제일 많이 되고 있는데 A정보를 안 산 거 어떻게 해? 무조건 줘.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A정보가 있어. 100만 원에 하나씩 팔게. 정보 안 사야 돼 정보. 나는 사. 난 뭐 하고 있는 걸까? 아 현석은 내가 도와줄게. 넌 그냥 내가 꼼자로 그냥 영상 활동 해줄게.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. 자 A야 이게. 보여줄게. 여기까지. 세계적인 유튜브 H사의 권기동 유튜브 영상에서 A의 발언 콜라보 가능성 재주명 극에 달하는 팬들이 내가 어때 이름 사야지 말아. 사야지. 다 팔고 여기다 다 박아. 형금 10만 원 넣어가지고 알았지? 알았어? 응. 바보 진짜. 나 속이는 거 아니지? 내가 너 속여서 뭐해? 그치? 아 현석한테 미안하네. 근데 이거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할 수 있냐면 개미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. 나한테 들어온 정보는 이미 거짓 정보야. 나한테 야 정보 알려줄게 일로와. 하는 거 믿으면 안 돼 절대. 나는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야. 제 눈 멀어가지고 지금. 전 세상 꼬라박으러 갔어. 제 다음 라운드에 여기서. 뛰어내릴 걸? 저 있잖아요. 엔터예요. A에크어요. A에크예요. A에크는 더. 꼬라박아 주세요. B리빈 11000 lâng 백 Jane한 magnesium Parceуетem 미안하다. 버려내릴래? 야 이게 다 삐다. 연기한 거야, 나한테. 얘 어딘가 있어? 연기한 거야? 있던 거 다 팔고 A에 다 박으라고 했어. 너 연기한 거야? 이 시놈 아까 1단계 꺼 보여줬지. 왜 이렇게 좋아해? 제가 얘기했을 때 정신 나갈 거라고. 아, 얘 부산에서 어떻게 해, 정신 나갔어. 일단 얘 버리고 빨리 버리고. 가위바위보 갑시다. 정보 딱 둘이 살 거 4개 정해가지고 교환할래 서로? 그러지? 너랑 나랑 그중에 4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야. 나는? 오케이. 너랑 저의 T뷰티 정보 사. 아니, 왜냐면 저게 다시 사업 열심히 해서 재상장될 수도 있어. 야, 너 이제 정보를 조작까지 하는구나. 가만 있어. 제 일을 무너뜨리는 게 지금 목적이야. 어, 어디에 있어? 오픈하자. 2. G 2장 사도 돼? 어. 그러면 지금 A씨가 치면 안 되나? 이거 절대 보여주지 마라. 야, 이거야. 제이가 저한테 가짜 정보를 주고 하나 진짜 정보를 줬어요. 제가 제가 방금 나 이에다 그냥 다 막으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지는 말래요. 눈동자가 흔들리면서. 그렇지만. 이건 반반. 반반 해. 응. 반반? G는 진짜 정보예요. 1,500만 원 빼고 G에다가 담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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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500만 원 빼고 G에다가 담아요. 3,500만 원 빼고 G에다가 담아요. 2,500만 원 빼고 G에다가 담아요. H에. 2,500만 원 빼고 G에다가 담아요. 1,500만 원 빼고 G에다가 담아요. 됐다. 아! 나이 존 C. 왜? 1,500만 원. 서로. 통치쳤구나. 앜. 2,500만 원. 아! 어떻게든 말해봐. 말을 해봐. 무슨 상황이야? 기둥이도 교훈을 얻어야 하니까 이거 꺾일 것 같아? 인생이라 이러고 와, 기둥아 아 오케이 이럴 때 감정이 흔들리지 말고 다시 한 번 다음 라운드 가볼게요 오케이 16억! 1,600만원 여기가 좀 상승세 같았어 알아 너로 쟤야 주식으로 돈 벌잖아 내 것도 같이 해줘 자기야 좀 괜찮은데? 어때? 알아봐? 내 것도 같이 해주라 쟤야 불려줘? 너 웃길래? 자 그러면 룰에 따라서 1,6759,530원 1,6759,530원 축하하세요 1,6759,530원 왜 안 좋아요? 이게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짜실 줄 몰라가지고 1,6759,530원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을 1,6759,53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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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까보지 마 프로 나도 근데 많이 땄어 1,500에서 4억이면은 실제 돈 1,500 넘어였으면 4억 딴 거 아니야 그래서? 그럼 대출 다 갚네 그니까 그때 마침 지금 보증금이 1,500이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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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마침 만약에 내가 하면 어떡할 거야? 한 뒤진 거 난 끝이야 아니 이거 땄어 제열이 아! 네? 왜? 제열이 주식품 배치고 제가 제열이한테 약속한게 있어요 앞으로 한 번만 다 주식을 하면 넌 나랑 끝이다 진짜 이거 진짜 약속했거든요? 네 제가 제열이한테 약속한게 있어요 진짜 이거 약속했거든요? 아 아 아 아 아 뭐해 너 내가 이거 보는 것만 해도 뒤진다고 그랬지 아 뭔 소리야 나 이거 주식 편집하고 있는 거 헤어지고 싶어? 헤어지고 싶어? 헤어지고 싶어? 이거 이거 주식 거 편집하는 거 자료 찍고 있었어 자료를 독서하고 이거 친구 찍고 한 건 아니라 본 건데? 누나 눈깔에 찔러줄까? 아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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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보지도 마 알았어 나와서 빨리 입고 가 눈치를 왜 꺼내? 아 이게 떨어져가지고 아 이게 떨어져가지고 나왔어 난 앞으로 크게 난 앞으로 주식에 주자도 꺼내지 꺼내지 안으면 보지도 보지도 안을 것을 안을 것을 맹세합니다 만약 본다면 이걸로 이걸로 이 도끼로 이걸 망치다 망치로 눈깔을 눈깔을 치겠습니다 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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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순 없을까? 아 아 퇴직을 했다 치고 여러분들은 투자하지 마세요 처음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마 제가 조금만 이렇게 수소하고 받을 수 할까요?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먹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